얘네가 그렇다고 개미나 벌처럼 우두머리나 직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다행이죠. 얘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스템까지 갖췄으면 장, 집, 집, 뭐 이렇게 있으면 우리 난리 났죠.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바퀴벌레를 칭송하는 노래를 배워왔다고 하는데요.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아름다운 그 얼굴 그 노래 그게 바로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름다운 그 얼굴 쯤 라쿠카라차가 바퀴벌레 라는 더죠. 관사고. 쿠카라차가 여성 명사로서 바퀴벌레, 곤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가사가 이래요? 멕시코 혁명 당시에 아주 최대로 인기 있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힘을 위한 행진곡만큼이나 거기에 인기가 있는 노래였어요. 혁명가였던 거죠. 동학혁명 때 우리가 전봉준을 전봉준님,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분을 녹두 장군이라고 불렀잖아요. 멕시코 혁명 때 영웅인 판초비아를 쿠카라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별명이 바퀴벌레죠?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나왔네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잖아요. 바퀴벌레 혼자 내려서 쫓아다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자기 민중들의 행렬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와 동일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혁명 과정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었겠죠. 약간 전봉준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새야, 새야, 파랑새야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퀴벌레는 우리가 끈질김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끈질긴 생명력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바퀴벌레를 좀 꺼려하기도 하는데 4억 년 가까이 지구상에 살아남은 이 끈질김의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계속 끊임없는 변화죠. 계속 환경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자기 유전자가 변한다는 거거든요. 유전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워지고 추워지고 산소농도 낮아지고 이럴 때마다 어쨌든 남들은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는데 이 친구들은 그중에서 누군가는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살아남았던 거예요. 라쿠카라차. 그래서 이제 생긴 유전자 중에 음식이 어디 있는지 탐지할 수 있는 후각 유전자가 있고요.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어도 해독할 수 있는 유전자.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면역력 유전자. 심지어는 다리가 잘려나가도 재생되는 도마벨한테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전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들이 골고루 흩어져서 각종 생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퀴벌레는 그걸 조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생명체.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집에서 휴지로 바퀴벌레 살짝 감싸서 약간 좀 압력으로 누르고 견깃물에 내렸는데 그 소용돌이를 뚫고 올라오는 그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누를 때 확실히 눌러야죠. 어중간하게 누르면 누르지만 누워 못합니다. 그 느낌만 손에 남아있죠. 쳐뜨려야 된다. 과감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바퀴벌레는 죽는 순간에도 알집을 터뜨린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알집을 터뜨리지 않으니까. 암것에 알집이 있어요. 몸에. 달고 다니는. 몸집을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죽을 때쯤은 암집을 떨고요. 떨군다? 네. 몸에서 떨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태어나나요? 그렇죠. 그런데 딱 그 근처에 알집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확 박살을 내야 되는 거죠. 로봇 청소기가 먹어야 되네요. 먹어야 됐는데.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그 안에서 깨어나니까 우리는 부숴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부숴야 돼요. 그래서 바퀴벌을 잡은다면 그 주변에 알주머니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말 죽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변기를 활용하십시오. 변기를 활용해라. 뭔가 구충업체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생존력과 번식력 이게 본능인가요? 그러니까 곤충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충을 잡아먹는 애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바퀴는 어떻게든 자식을 알집을 떨어뜨려서라도 살리고 보는 친구네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의지를 갖고 하는 건 아니겠죠. 나는 죽게 생겼으니까 알집이라도 구해야지가 않나. 모성애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정물들이 어떤 개체가 어떤 여러 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알집이 떨어지는 떨구는 그런 종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종은 어떻게든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우연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사람 주변에 있는 바퀴벌레들은 그래야지 한 대 한 잡으니까 그래야지 후선을 남길 수가 있었겠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현대에도 적응을 한 거군요. 그렇죠. 적응을 했을 뿐이죠. 바퀴벌레는 심지어 수컷에 도움 없이 또 얼마든지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네. 그런데 암컷과 수컷이 꼭 있어야지만 번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철저히 사람만 그래요. 요즘은 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죠. 사람만 그러고요. 지구에는 워낙에 무성생시 암컷과 수컷이 없어도 되는 생명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거의 대부분은 없이도 되죠. 사람이 유별난 거네요. 사람이 유별납니다. 심지어 척추 동물. 우리같이 등뼈가 있는 동물 있잖아요. 어류, 양소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 동물 가운데 0.1%는 수컷 없이도 생식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아예 수컷이 없는 동물도 있어요. 수컷이 없는 게 있습니까? 네. 채찌꼬리 도마뱀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도마뱀이에요. 도마뱀인데 채찌꼬리 도마뱀인데 암컷이 100%입니다. 아예 그 동물은 수컷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새끼는 계속 나는 거죠. 영국 한 동물원에서 코모도 왕두바뱀 두 말을 키우고 있어요. 둘 다 암컷인 거예요. 수컷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새끼가 태어나요. 미스터리. 미스터리. 그런데 사실 미스터리가 아니라 동물계는 많이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도 태어났는데 그 새끼가 또 수컷이었어요. 그래요? 유성생식은 유전자의 다양성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아주 생명종에게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니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경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암컷 혼자서 알을 낳아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곤충들은 정말로 그런 게 많습니다. 바퀴벌레의 유별난 특징은 아닙니다. 특징이 아니다. 그럼 그 암컷이 오늘 좀 알 품기 좋은 날씨네 하면 그냥 알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나 일단 아직은 수컷도 없고 해야겠어. 편리하네. 현존하는 바퀴벌레의 종은 몇 종류나 되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바퀴벌레는 다 나라 이름이 붙어 있어요. 미국 바퀴벌레, 독일 바퀴벌레, 동양 바퀴벌레, 일본 바퀴벌레, 갈색 줄무늬 바퀴벌레, 회갈색 바퀴벌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종류가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다 해충이에요. 우리 해충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충으로 분류하는 바퀴벌레가 한 20종류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건 다섯 종류도 되고 실제로 바퀴벌레는 3,500종이 넘습니다.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3,500종의 바퀴벌레가 그 다섯 종류 때문에 넓게 봐야 20종류 때문에 억울함. 해충이 아닌데. 박멸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숲에 가서도 바퀴벌레하고 징거라고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꽃수분 지켜주고 그런 동물인데. 그럼 우리 집에서 나오는 바퀴는 뭐라고 부르면 되나요? 그냥 집바퀴인가요? 그 아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바퀴가 많이 보이는 게 우리나라는 독일 바퀴벌레예요. 아, 독일. 90%가 독일 바퀴벌레입니다. 자동차도 독일제가 유명한데 바퀴인데 독일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 바퀴가 나왔어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90%이니까 우리 집에 독일 바퀴가 있네 하면 맞을 확률이 90%예요. 그냥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척. 주로 어디 있냐면 주방에 전자제품 아래 있잖아요. 따뜻한데. 거기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바퀴가 미국 바퀴입니다. 미국 바퀴이군요. 그런데 커요. 미국 바퀴는. 바퀴 가면 집에 많이 나오는데 작아. 그럼 독일 바퀴. 커. 그럼 미국 바퀴 하면 돼요. 거의 100% 다 되는 거예요. 먹바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번째가 집바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집바퀴를 그 바퀴를 딱 찍어서 집바퀴라 하지 않고 집에서 다 보이는 걸 다 집바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집바퀴라고 하는 갖고 있는 이름이 있는 바퀴거든요. 1번 바퀴입니다. 1번 바퀴를 집바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집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추운 것에 적응했어요. 집 바깥에 많이 살아요. 그렇군요. 가끔 집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집 바깥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름 다시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서 봤다. 집바퀴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봤다. 절대로 집바퀴 아니에요. 이름을 좀 바꿀 필요합니다. 독일 바퀴나 미국 바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독일 바퀴든 미국 바퀴든 집에 있는 애들이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걔네들이 음식 좀 먹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는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모기요? 네. 막 피 받아 먹고 간지럽게 하고 병 주고 그러잖아요. 관장님께도 모기는 나쁜 놈이군요. 저는 실제 모든 과학자 모든 생태학자들도 모기는 다 싫어합니다. 모기를 지키자고 나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모기 없어도 됩니다. 모기 없어도 생태계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난 운영될 걸 생각해요. 그런데 바퀴벌레가 우리에게 일부러 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다. 바퀴가 먹어야 얼마나 없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음식에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듬, 달했던 각질 부스러기 이런 것도 먹어야 되는 신세예요. 파리 보세요. 파리가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파리가 우리가 파리 싫어하는 게 우리가 먹을 걸 걔네가 먹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가 와서 뭘 자꾸 묻히니까. 막 사과위에 올라와 있고. 사과위에 묻히니까 우리 싫어하는 거잖아요. 바퀴벌레도 그래요. 걔가 뭘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뱉어 놓는 게 문제입니다. 얘네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배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소화가 안 돼도 또 먹잖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배에 있는 걸 뱉어내. 아, 뱉어요? 네, 뱉어요. 뱉은 데 먹어. 어디 와서 오바이트 하겠어. 우리 먹는 데 와서 오바이트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식중독이 생기죠. 또 바퀴벌레 똥, 사채 가루 이런 것들이 집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토피, 천식 이런 거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바퀴 잡아야 돼요. 결론이에요, 이게. 바퀴 잡아야 돼요. 바퀴는 잡긴 잡아야 된다. 아무리 생물을 사랑해도 바퀴는 잡아야 되고 모기는 나쁜 놈이다. 유명한 속설 중에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오면 잡아봐야 소용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속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다는 건 너희 집에 바퀴벌레가 100마리가 있다는 뜻이야. 라고 학생들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교수님이 딱 교정해 줬어요. 뭐라고요? 그때 했잖아.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거든. 100마리까지는 아니고 한 마리 있으면 수십 마리 있는 정도다. 정확히 교정해줬다. 그러니까 한 마리에 수백 마리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한 마리가 있다. 수십 마리가. 100마리 이내로 있다. 그러니까 넉넉 잡고 한 마리 있으면 70마리, 80마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수십 마리 중에 한 마리면 잡는 게 맞습니다. 한 마리라도 잡아야죠. 한 마리를 잡을 때 한 마리만 잡지 말고 잡았으면. 수십 마리 더 있으니까 대기하고 끝까지 잡아내야죠. 얘네가 그렇다고 개미나 벌처럼 우두머리나 직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다행이죠. 얘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스템까지 갖췄으면. 있었으면. 장로, 집사. 뭐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난리 났죠. 그게 아니고 각자. 모여 살긴 하지만 그냥 큰 명령 제기 없이 알아서 삽니다. 일사불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필 그 자동차 강국인 독일, 미국 바퀴가 많다고 하셨는데 바퀴가 괜히 바퀴가 아닙니다. 엄청 빠르대요. 인간으로 치면 100m를 1초에 주파하는 셈과 같고 치타보다도 3배 더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치타보다 3배 더 빨리 가는 건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바퀴벌레의 순간 속도가 시속 3.6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느리죠. 사람이 아무리 천천히 걸어다녀도. 한 시간에 10리, 4km는 걸어다녀잖아요. 빨리 걷으면 6km, 7km도 걷는단 말이에요. 사람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런데 크기가 엄청 작잖아요. 그런데 걔네 크기를, 바퀴벌레 크기를 사람만큼 키운다 그러면 한 시속 150km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걔네가 시속 150km로 막 달리는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런데 순간 속도가 빠르긴 빨라요. 그러니까 1초에 한 25번 정도의 방향을 바꿔요. 1초에 25번 바꾸는다. 왼쪽 같다, 오른쪽 같다는 게 아니라 권탑을 뜨면 거기 딱 돌리잖아요. 그 정도. 그 정도에 25번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잡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동을 보고서 딱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그러니까 손가락에 잡을 때요. 슬리퍼 같은 거로 넓은 슬리퍼로 대충 내리쳐야 잡을 수 있는 거지. 그게 그 내리치면서 운에 맡겨야지 내가 기술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빨라요. 그런데 저희 밖에는 에디터들이 약간 지금 혼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관장님께서 저희 에디터한테 바퀴벌레는 억울하다. 뭔가 오늘 억울함을 풀어줄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뭔가 때려잡자. 그 많은 바퀴벌레는 억울하겠죠. 뭐가 억울하죠. 자기도 해충이라고 보니까.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바퀴들은 억울할 거 없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거군요. 해충은 20종입니다. 기껏해야. 기껏해야 20종이고. 나머지 3천 몇백종은. 그다음에 3천 몇백종은 어차피 이 라디오 듣지도 못해요. 그렇죠. 지금 안 살아요. 풀어줘봤자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끼리. 이 방송 듣는 바퀴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죠. 실형관이시군요.